안녕하세요 캠퍼하우스 정보센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7일에 2017학년도 대학수상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됩니다.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 전략을 소개하는 입시업체들의 설명회가 본무를 이룰 것 같은데요. 입시업체들은 대부분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입시업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납부를 명시하고 가맹점 수수료 등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금 납부 방법은 대학의 자율로 맡겨져왔지만 대학들이 납부 비용을 이유로 신용카드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수가 올해 14개에서 내년에는 20개 대학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비전공자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혁신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WCC 전문대학들이 해외 유학생 유치와 대외 홍보에 공동으로 나섭니다. WCC 대학 운영협의회는 이달 중순 제40일에 쿠알라룸프로 국제교육박람회에 참가해 WCC 대학 18개 교회의 홍보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WCC 대학의 보건과 사회복지전공학생연합봉사단을 구성해 내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세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대학교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16년 국가고객만족도조사에서 3년 연속 국립대 부문 1위 기간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10개 국립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재학생 250여 명씩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데요. 충북대학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국가청년도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 동안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대학생들의 일경험과 취업준비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탐방, 재학생 직무체험, 그리고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3개 사업을 통해서인데요.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8일부터 청년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120명을 선발합니다. 올해보다 10명 늘어난 120명으로 행정 63명, 기술 57명입니다. 내년부터는 선발 방식도 일부 바뀝니다. 대학과 봉사활동 소식입니다. 건국대학교 지역사회봉사단 컴브렐라가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독거노인 15가구에 연탄 4,500장을 전달했습니다. 대진대학교는 교내 학생회관 광장에서 경기도 포천의 소외계층 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300포기 배추와 김장김치 재료를 후원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도 대학의 기본 역할입니다만, 연말이어서인지 더 훈훈하게 느껴집니다. 캠퍼스정보센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